오늘 제가 화면에서 보이는 이와 같은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렸더니 이런 동영상을 어떻게 제작해서 만드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러한 크로마키 동영상 가상무대 동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강좌를 올려 보겠습니다.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자 키네마스터를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합니다. 키네마스턴은 현재 스마트폰에서 가장 동영상 제작 앱으로서 유명한 가장 잘되어 있는 앱입니다. 자 키네마스터를 설치해서 제일 위에 보시면 자 여기 제일 위에 여기 보시면은 새로 만들기라고 했죠. 새로 만들기가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겁니다. 새로 만들기를 터치해서 화면 비율을 16대 9로 합니다. 유튜브에 가장 최적화된 화면 비율이 16대 9입니다. 그리고 사진 배치는 화면 맞추기와 화면 채우기 랜덤이 있는데 랜덤은 사진이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겁니다. 저는 사진 채우기를 하겠습니다. 사진을 화면에 꽉 채우는 그런 겁니다. 자 이걸 터치하고요. 다음에 사진 길이는 여기 사진 길이 있죠. 사진 길이는 한 6초, 7초 정도로 하겠어요. 7초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저 위에 상단 오른쪽에 다음을 터치합니다. 다음을 터치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미디어 브라우저가 나와요. 미디어 브라우저는 자기 자신의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사진이나 동영상의 폴드가 여기 나옵니다. 여기에서 저는 즐겨찾기에 등록해 놓은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즐겨찾기로 가겠습니다. 즐겨찾기를 터치해서 제일 처음에 가져와야 할 것은 이 타임라인, 이것이 타임라인이잖아요. 이 타임라인의 첫 번째 줄에 가져올 것을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올 것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게 제일 재미있는 피아노 치는 아가씨 동영상을 먼저 가져와 보겠어요. 이걸 길게 누른 다음에 길게 누르면 이와 같이 그 동영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납니다. 길이는 1.45, 1분 45초란 뜻이죠. 그리고 파일의 크기는 224MB다. 그리고 1080 픽셀이고 초당 29프레임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플러스를 누르면 타임라인이 가져와집니다.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지금 가져와줬죠. 이렇게 가져와줍니다. 여기에 또 다음 걸, 다음 사진 가져와 보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런 사진, 이런 사진, 이런 사진을 가져와 보겠어요. 여기서 툭툭 터치합니다. 이렇게 툭툭 터치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의 옆 부위, 이걸 터치합니다. 이 저장입니다.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앞으로 가보겠어요. 제일 앞으로 가면은 이 동영상이 지금 굉장히 좋았죠. 피아노 치는 아가씨 동영상을 왔습니다. 강의의 피아노성을 위해서 조금 자르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이걸 선택을 한 다음에 까이를 선택합니다. 까이를 선택해서 조금 자르겠어요. 오른쪽을 자르겠어요. 플레이헤드의 오른쪽을 트림해가고, 오른쪽을 잘라 버리겠어요. 터치해서 잘랐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이 사진이 지금, 이 사진은 괜찮은데, 이 사진은 조금 문제가 있죠.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터치해서, 사진을 터치한 다음에, 이걸 터치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터치하면 펜앤줌이라고 합니다. 펜앤줌. 그리고 이것은 시작 위치와, 여기 시작 위치가 있죠.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 equal입니다. equal을 터치해서 같게 하고, 다음 화면에서, 이렇게 화면에서 모니터해서 이렇게 내립니다. 이게 사진을, 그리고 적당히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일단,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것도 지금 현재 사람 얼굴이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걸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해서, 그 다음에 여기 펜앤줌을 터치합니다. 펜앤줌을 터치해서, 역시 이 시작 위치와 끝 위치가 같게 equal을 터치합니다. equal을 터치한 다음에, 화면에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적당히, 이렇게 적당히 가져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져왔어요. 유화같죠. 사진입니다. 이건 그림을 그린 거겠죠.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가상 무대를 가져와야 되었죠. 잠시 진행하기 전에, 이런 현재 아가씨 피아노 치는 동영상과 이런 사진은 어디에서 구했느냐 하면 이것은 파워 디렉터, 파워 디렉터에서 구했습니다. 파워 디렉터의 디렉터 존에 가면 많이 있어요. 또, 그렇지 않으면 픽사베이에서도 구할 수 있어요. 이런 사진도 네이브나 다음이나 구글 등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구합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올릴 무대는 레이어로 가야죠.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미리 뒤로 갑니다. 미리로 가서, 제가 찾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즐겨찾기에 등록해 놨습니다. 즐겨찾기에. 저 같은 경우에, 이게 굉장히 폴드가 많아요. 엄청나게 폴드가 이렇게 많이 있어서, 이 폴드에 찾아를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즐겨찾기에 등록해 놨습니다. 무대를 툭 터치해서, 그러면 여러 가지 무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여기 무대 있죠. 이걸 가져와 보겠어요. 이걸 길게 눌러 보면요. 3분 39초다. 커튼이 오픈, 클로즈, 커튼이 열리고 닫히는 그런 파일 이름이고, 1.4 기가바이트, 2160 픽셀로, 이건 4K로 이렇게 만들었죠. 이걸 여기서, 플러스를 누르면, 타임라인에 가져와줍니다. 툭 터치해서 타임라인에 가져왔어요.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는, 화면을 꽉 맞게 딱 채우려면요. 이걸 터치합니다. 여기 뭐냐면, 이걸 터치하면 화면 분해력이 나왔죠. 여기가 보시면 화면 분할입니다. 여기에서 화면을, 모니터에서 화면을 꽉 채우려면, 이걸 터치합니다. 큰 사각형 있죠. 이걸 터치하면 화면이 꽉 차요. 그리고 다시 화면 분할을 터치하고 나갑니다. 화면 분할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루마케 해야 되겠죠. 이쪽에 왔습니다. 지금 현재 피아노 치는 사람이 뒤에 있고 그런데, 피아노 치는 사람이 안 보이죠. 그래서 이 무대를 크로마킥을 터치합니다. 크로마킥. 크로마킥을 터치한 다음에, 여기 저경 있죠. 저경의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동그라미를 툭 터치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청색이, 색깔이 빠지질 않아요. 없어져야 되는데, 대신에 무대 화면, 이것이 색깔이 발해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여기 키 색깔이 있죠. 키 색깔, 이걸 터치해서, 크로마키하는 색깔과 맞춰줘야 됩니다. 키 색상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그 색상과 같은 것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것을 터치합니다. 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보세요. 가운데 청색이 빠지고, 무대가 제대로 다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무대의 색상 이런 것이 좀 희미해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뚜렷하게 하려면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있죠. 28% 되기, 아래에는 50% 되어있죠. 위쪽은 여기 뭐냐면, 보이는 화면을 말합니다. 아래쪽 이것은 보이지 않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화면을 뚜렷하게 해서는 28%을 왼쪽으로 밀어서 50%으로 갖다 놨어요. 보세요. 지금 화면에, 제가 지금 28%에서 50%을 갖다 놓으니까, 이 부분이 뚜렷하게 비납니다.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됐다가 뚜렷하게 바뀌죠. 이렇게 커튼이 뚜렷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크로마키 할 때는, 이게 위에 보이는 화면을 50%로 갖다 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적용을, 여기 적용 위에 있는, 오른쪽 위에 있는 저장을 누릅니다. 저장을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단 프레임 해볼게요. 프레임 하면, 커튼이 열리면서, 아가씨가 피아노 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여성이 피아노를 치는 화면, 그리고 그 다음 화면이 계속 나오겠죠. 이렇게 쭉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장식을 하려면요. 레이어로 갑니다. 아까 비즈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그 장식을 지금 가져와 보겠습니다. 참, 이거 진행하기 전에, 이런 커튼은 어디서 구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커튼 사진을 가지고, 제가 여기 보시면, 이 커튼 사진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커튼 사진에다가 이 두 개를 내가 장식을 키네마스터의 스티커에서 반짝반짝하는 것을 넣은 거거든요. 넣어서 동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커튼 같은 건 어디에 있느냐면요. 이런 커튼은 컴퓨터 데스크탑에서 파워디렉터 가면 이런 걸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커튼 사진을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의 파워디렉터에서도 혹은 구글이나 이런 데서 가서 무대 이렇게 치면은, 스테이지 무제라고 치면은 이런 것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커튼이 이렇게 열리는 거 있죠. 이것은 키네마스터의 커튼 콜, 커튼 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거 프레이해 볼게요. 여기 이렇게 무대가 열리잖아요. 보세요. 이런 것은 커튼 콜로서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합니다.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 두어서 편리하게 쓰면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장식을 해 보겠습니다. 장식을 할 때는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그 다음에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그래서 절거 찾기에 제가 등록해 둔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절거 찾기 터치했습니다. 절거 찾기에서 그게 어디 있냐면요. 염주 같은 것은 제가 여기에 지금 올려놔서 여기 보세요. 이거예요. 이거 한번 길게 눌러 보겠어요. 이걸 누르면 플레이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플레이 시키면 이렇게 하트가 하트를 잃으면서 비둘기가 날아가는 그런 장식입니다. 이걸 제가 어디에서 구했느냐 하면 디렉터 존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이러한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장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제가 크로마키로 만들었어요. 제가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저장해서 제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에서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플러스를 터치해서 이렇게 주의해 보면 아이디얼 관객이 너무 큽니다. 이렇게 해놨지만 그대로 무시하고 확인을 터치하면 됩니다. 확인 터치합니다. 화면에 이렇게 청색이 나왔죠. 이것도 역시 크로마키로 해서 청색을 없애야 되었죠. 그래서 오른쪽에 크로마키로 터치합니다. 크로마키로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여기 적용이 있죠. 적용을 터치합니다. 적용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색상이 청색이 빠졌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도 아까 28을 50으로 갖다 놓으라고 설명했죠. 자세히.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럼 플레이 한 해 볼게요. 플레이 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하트가 커튼 위쪽에 지금 보이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하트가 지금 하트가 지금 커튼의 위쪽에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커튼의 위쪽에 커튼의 뒤쪽에 나타나야 되겠죠. 비둘기 같은 이런 것이 비둘기와 하트는 같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뒤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게 하트 타임라인에서 하트 파일이 선택된 상태에서 왼쪽에 제일 위에 있는 점 세기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서 맨 뒤로 보내기 있죠. 맨 뒤로 보내기. 맨 뒤로 보내기 이걸 터치합니다. 맨 뒤로 툭 터치합니다. 그런데 맨 뒤로 안 가죠. 이게 맨 뒤로 잘 안 가더라고요. 키네마이스대에서. 그래서 이런 기운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커튼을 타임라인에서 커튼 있죠. 이 커튼을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 이 커튼을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해 보립니다. 이게 하트가 제일 뒤로 안 가니까 잘 안 가니까 제가 해 보니까 잘 안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튼을 제일 앞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커튼을 터치합니다. 타임라인에서 커튼을 터치했어요. 그런 다음에 점 세 개를 터치합니다. 점 세 개를 터치하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터치합니다. 겉에를 맨 앞으로 가자면 자연의 하트는 제일 뒤로 밀리겠죠.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하트가 사라졌죠. 그럼 프레이 해 보도록 하세요. 프레이 하면 이렇게 하트가 뒤쪽에서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 하트도 다시 터치해가지고요. 화면을 보세요. 하트 있죠. 하트 크기를 적당히 자기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위치라든가 이렇게 가져와서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고서 프레이 다시 한번 시켜 볼게요. 커튼이 열리면서 하트도 보이죠. 그리고 아가씨가 피아노를 칩니다. 피아노를 치고 그 다음 동영상 사진이 나오죠. 이 같이 피아노를 하든지 색스폰을 하든지 혹은 직접 자기가 노래를 부르든지 혹은 기타를 치든지 무엇이든지 이렇게 화면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와서 이렇게 장식을 하고 여기에 음악만 제대로 넣으면 되겠죠. 피아노를 치니까 이게 피아노를 치죠. 그러니까 피아노 치는 음악을 가져와야 되겠죠. 만약 기타를 치면 기타 음악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렇게 색스폰이면 색스폰 음악을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 필요한 것은 아마도 여러 가지 자막이라든가 이런 걸 더 넣으면 되겠죠. 자막이라든가 더 장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면 커튼에 번쩍번쩍한다는 걸 여기에 더 장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의 스티커에 가서 여러 가지 자기가 찾아서 가져오면 됩니다. 여러 가지 크로마키 동영상으로 이렇게 가상 무대를 만들어서 음악을 넣는 방법입니다. 음악을 한번 넣어볼게요. 음악을 한번 넣어볼게요. 음악은 제가 오디오로 가겠습니다. 오디오로 가서 10기가 이상 엄청나게 많이 저장을 해두었어요. 폴드로 터치합니다. 폴드로 터치하면 제작권 없는 음악을 주로 많이 이렇게 저장을 해놨어요. 여기 NR은 No Writer입니다. 즉, No Copywriter 저작권 없는 음악만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서 알레고로라는 것은 이것도 제작권이 없는 음악이에요. 이런 음악이라든가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앞서 올린 것은 무슨 곡이냐면요. 테마라고 이렇게 해서 이 음악입니다. Thin For One-Handed 피아노 콘서트라는 겁니다. 이 음악을 펼쳐서 이렇게 한 손으로 피아노 칠 때 두 손으로 치잖아요. 한 손으로 치는 피아노 곡입니다. 경쾌하고 곡이 괜찮더라고요. 이게 제작권 없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이걸 플러스 터치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프레이로 해볼게요. 플레이 하면 이렇게 음악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서 여기서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가서 출력까지 한번 해볼게요. 터치해가지고 출력은 요새는 저는 거의 4K로 출력합니다. 4K로 하고 프레임 레이트도 60으로 해요. 그리고 이 비트 레이트도 저는 최고로 올립니다. 최고로 올려가지고 아주 고화질로 출력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요새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1080에다가 30으로 하고 이렇게 중간 정도 낳고 많이들 했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이 됐습니다만 지금 변하고 있어요. 60에다가 프레임 레이터는 60을 하고 대상도는 4K로 2160 픽셜을 하고 비트 레이트는 낮음 높음에서 높음으로 갖다 놔요. 제일 높게 해가지고 내보내게 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내보내게 해서 출력해서 올리면 되겠습니다. 이상 동영상 크로마키 동영상으로 가상의 무대 동영상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